야 선레드 선레드 카멜 선레드 리시 받았다잉 초반에 첵스같은데 좀 밀리는 느낌 그냥 바로가면 따냐? 따를만해 저 피 많이 빠졌어 갈게 바로 갈게 나는 이제 못가 갈게 여기 안에 있는데 난 필요없다잉 집 갔다가 포시차 신고 갔다오는거 제일 좋아 아 르블랑 기동신 들어왔는데? 로밍으로 게임 끝내겠다는 와 이거 제대로 당했다 아 씨 보라 터졌네 받아 죽겠다 받아 죽겠다 아 씨발이 근데 먹음 6레벨에서 캐릭터 잡을 수 있는데 아 카밀 씨발은 공생 안 못했다 레드가 안 올 것 같은데 나 이거, 어 카밀 여기 카밀, 여기 카밀 나 왔다 홀렸지? 음 카밀 어디지? 일단 아래는 아니야 아 일단 안 보여 룰블랑은 로링 잘생긴다 리신 이블린은, 리신은 어 리신도 롱소드 들고, 이블린은 그냥 풀캠프가 날 것 같아 탑 쪽으로부터 볼래? 템을, 템을 사도 뭐 교전 싸우면 좋은게 아니라 룰블랑은 잘생긴다 룰블랑은 잘생긴다 아따, 이거 땡기는 게 없구나, 아 씨발 이거 땡기는 거 있으면 괜찮았는데 다행히 자야는 처형이다 야 불용이다 아 죄송한데 이거 돌 타주면 안 돼 아 씨발 그만 깨라 개새끼야 야 도둔 너무 잡아라 저거 아 저거 못참는다 이거, 겁나 빨리 도망간다 아 이것이 듀오면서 솔랭이랑 하는게 아니고 그 솔랭, 혼자거나 둘이 하는 그 둘이 듀오하는 랭크 자체를 솔로랭크라 불러 멍청아 와야되는데 룰블랑 기다려야되는데 어 쳤다, 앤에 쳤다 일단 용 어 잭스 왔다 개좋아 개좋아 해당아 궁궁궁궁궁없나 나이스 блок몬 Kopfodята 아 철철 게임에서 다 이겨 진짜 난 철철 게임에서 모르겠다 얘들이 그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플레 Vladimir 주면 내 머릿속 철개대로만 아 르블랑 잘한다 어이니 반갑다 두 분 넘칠게 이리 와봐라 고마워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라부님도 아 씨벌거 스프링 끝났어요 텔 있는데? 나 텔 탄데 잭스가 더 빨라 어 야 이거 비벼지는 광인데 반호 광이다 반호 없네 다 합류했어 잭스 뒤에 있다 와 지렸대 와 킹마요시 지렸다 야 나 보고 있는데 죽였다 이 존경 왜 썼노? 아 무섭다 무섭나 만세 초시계가 600원짜리가 아니야? 250원으로 처리되는데? 뭐야? 원래 나와야 되는데 특성으로 초시계 찍으면 싸? 특성 초시계는 얼마로 취급되는데요? 600원으로 취급한다고 와 승리시 200개 또 받았다 영원이라고? 아 제발 제발